지금까지 심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복부와 흉부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 합니다. 복부에는 또 워낙 많은 장기들이 들어있으니까 질환도 그만큼 또 다양하지 않을까요? 네, 워낙 많은 병이 있어서 모든 걸 가져올 수는 없지만 중요한 질병 위주로 살펴보면 아까 간암 검진은 6개월마다 검진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복부 초음파가 가장 선호되는 검사고요. 왜냐하면 방사선이 없고 쉽게 금방 할 수 있고 간암 같은 중요한 장기를 질병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간암 검진에서는 초음파만 할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피검사, 간암 표지자도 같이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과 담관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걸로 뭔가 좀 부족한 게 최장이죠. 최장은 초음파로는 머리 부분까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뒷부분이 장기 뒤쪽으로 숨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방법이 CT밖에 방법이 없는데 CT는 장점이 간, 최장, 비장, 신장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죠. 좀 더 보자면 내장 지방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근골격계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비용이 좀 더 많이 비싸고 방사선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암을 검진하기 위해서는 위내시경을 꼭 필수적으로 가장 우수한 검사가 위내시경이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하셔야 되고요. 대장암을 검진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검사가 대장내시경이고 대장내시경은 참 좋은 검사지만 약을 먹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청공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매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나 대변검사는 매년 할 수 있는 검사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변검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대변 자멸검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률 감소에 도움이 되고요. 여기서 양성이면 뭔가가 있을 거라는 걸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매년 하시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 꼭 하십시오. 그리고 방광암 같은 경우는 일단 드문 암이기도 하지만 찾는 방법이 적절히 없는데 그나마 만약에 검진을 하자면 소변검사, 그리고 요세포진 검사는 검진으로는 잘 하지 않고 만약에 소변검사 이상이 있거나 하면 추가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복부 대동맥은 담배를 피시는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복부 대동맥 류, 꽈리, 대동맥이 늘어나는 질병이 있을 수 있는데 검진은 아직 어떻게 하라라는 특별한 제시가 없지만 초음파 혹은 CT 둘 중에 어떤 도구든 대동맥 류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는 간암표지자 말고는 제가 제시를 안 했는데 실제로 최장암표지자, 대장암표지자 이런 등등의 표지자가 있습니다만 효과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제시하지는 않았고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건 고위험군에서 간암표지자는 도움이 되는 선별검사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흉부 질환인데요. 흉부에 이런 다양한 장기가 있고 가장 1등, 사망률 1등을 얘기했던 폐암 폐암 검진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도구가 저설량 폐CT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설량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양을 많이 줄여서 나온 폐CT로 매년 검진을 했을 때 사망률 감소에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설량 폐CT는 고위험군에서 공고되는 폐암검진 선별검사고요. 더불어서 CT로 봤을 때 대동맥 모양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더 CT가 좋은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제발 검진 좀 안 하면 안 되겠니 하는 항목이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고위험군이시거나 아니면 옛날에 결절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신다면 갑상선 초음파로 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안표지자 검사가 폐암표지자도 있기는 한데 CT보다는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더불어 갑상선은 갑상선 기능 이상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검사 등의 피검사죠. 이것도 검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